아.. 못채진 거야? 그리고 누구도 꼭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 못채진 거야? 찾지 못했어. 지금부터 눈뜩은 논의를 통해 마피아를 찾아가세요. 와..야 깔끔하게 가자. 버논 안경을 벗어줘 이제. 논의를 통해서 마피아를 택하고 왔습니다. 너를 quand을 꿰뚫어가는 눈! 하나 둘 셋! 둘 셋! 너 진짜 안경 갖다 버려라. 진짜 아뇨 갔다.. 나 죽었네? 나 죽었어! 준희 형! 준희 형을 하자! 그럼 나 죽었어! 나 죽었어! 하나, 둘, 셋! 아, 3시까지 가겠다, 오늘! 오늘 3시까지 가겠다! 와, 나 이렇게 지금 살았는데 여기서 준훈 진짜 속상하다! 준희 형의 참가자로 조합하세요. 당신 오늘 게임의 시민이자 의사입니다. 밤이 찾아오면 의사로서 죽은 참가자를 살리세요. 와, 그럼 대박.. 제가 의사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살리면.. 모든 참가자에게 살리시길 바랍니다. 경사로 고개를 키워 상관사로서 구사적으로 받으셨습니다. 누가 죽었죠? 의사와 살려다시기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너 의사 맞아? 어, 맞아. 형, 혹시 누구 살려는지 밝혀줄 수 있어? 어, 누구 살려는지 밝혀줄 수 있어? 그럼 너무 재미없다. 밝히지 마, 밝히지 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밝히지 마. 고름이야! 일단 내 자신을 안 살렸어. 내 자신을 안 살렸어. 내 자신을 안 살렸어. 다른 사람을 따라. 스마야 형! 스마야 형!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명을 살리는 거야? 한 명을 살렸어. 스마야 형! 와, 진짜 짱이다, 형. 와, 최고다. 재밌게 만든다. 와, 잘 살렸다, 진짜. 진짜 너무 다양하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뭐야, 뭐야, 뭐야. 뭔 소리인지 해야 돼. 마피아, 저기 좀 참가자라 해줘요. 다, 다 지내시면 나 좀 확인해 주면 안 돼? 어? 나 좀 확인해 줘. 형, 형 아닌 거 같아. 그래, 그럼 진짜. 형은 정말 아닌 거 같아. 네가 확인 좀 해줘, 나 좀. 나 죽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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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경찰은 고개를 씻어, 상대. 정답. 지금, 수영이 절대 안 입어. 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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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디에이트 형이 나오는데 난 경찰이고 형의 정체를 찾아냈으니까 형의 의심 안 받게 그리고 형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의심 안 받게